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런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아 피라면 역시 불병 아 아 아 아 아 저는 항상 클리어입니다 벌써? 와 형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치 그치 아 답이 되네 야 가마솥에 저 찐밥은 진짜 맛있을 거에요 그러니까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그냥 먹고 딱 입맛에 맞나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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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